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고민거리인 먹고사는 문제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신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상식과 순리와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면 그렇지 않은 후보비에 비해서 더 나은 경제 성적표를 거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것은 저렇게 하세요? 등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과 확신만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경제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쉽게 보이는 일이지만 막상 권력을 갖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일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잘난체 하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지게 되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지금부터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전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과연 어떨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직접 써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나 황교안 그리고 이재명 등은 모두 직접 글을 자신의 SNS에서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린다고 가정해보면 11월 28일 날 일요일에 올린 글은 윤석열 후보가 거두게 될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부시의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에 그런 윤석열 후보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종부시의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엿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이 없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려놓았습니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동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합니다.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 아니 하나는 알면서 둘을 애써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운영이 결국 민생을 배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저는 약속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에 윤석열 프로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겠습니다. 제 논평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윤 후보가 시장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릅니다. 아마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경제 생태계라는 그런 용어를 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생태계로 시장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물망에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이 대목만으로 윤 후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올바른 경제관 정직한 경제관을 가진 후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 후보가 얼마나 앞으로 잘 싸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상식적으로 올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가족 하에서 태어나서 또 자라서 정상적인 인간이면 가질 수 있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경제는 생태계다. 경제는 거대한 생태계다. 이런 아주 간단한 시각만 갖추게 되면 국민들을 사주로 내몰거나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모든 해답과 해결책이 경제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이 한 문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개똥철학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야말로 파국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경제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바로 이 같은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바로 오롯이 한 문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게 큰 그런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